우와 얼음 10cm가 될까봐요. 금요일 토요일날 빙어 안나와서 난리였는데 드디어 빙어가 나왔어요. 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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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치 빙어 우리 박조사님 화이팅 역시 예쁜 채여사가 가라고 했더니 바로 그곳에서 빙어가 나왔네 와 드디어 성공이다 내일부터 빙어낚시 가실 분 오세요 뭐 30분 거리 이 10분 15분 거리보다는 조금 더 멀거든요 이야 이거 길이가 15cm 될 것 같구요 장난 아니네 지금 미친듯이 나옵니다 지금 와 우리집에서 가장 늦게 간 손님이에요 내가 오늘 여길 한번 가버렸더니 왠거 나오네 아싸 좋아요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